채찌PT나 빙챗과 같은 AI 모델을 이용해 얻은 데이터, 깔끔하게 시각화하는 방법을 찾고 계십니까? 무조건 이 영상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업가입니다. 제 채널에서는 채찌PT와 돈 버는 방법에 대해 컨텐츠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생산성을 올려주는 AI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 생산성을 올려주는 AI 서비스를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재생목록의 생산성 AI에서 더 많은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채찌PT나 빙챗과 같은 AI 모델을 이용해 얻은 데이터, 깔끔하게 시각화하는 방법을 찾고 계십니까? 무조건 이 영상 보시길 바랍니다. 제 주변을 둘러보면 채찌PT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을 정도로 상용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참 많은 정보들을 쉽게 얻을 수 있기에 학생, 직장인, 남녀노소 구분 없이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들을 시각화하여 공유하거나 제출해야 할 때가 많은데요. 그 어느 것보다 가장 깔끔하고 쉬운 차트 생성 및 공유 서비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래피닷 앱입니다. 그래피의 메인 화면입니다. 한번 직접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식값이 입력되어 있는데 제가 직접 우측의 테이블란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을 먼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테이블 데이터가 필요하니 채찌PT로 넘어와 10년간의 대한민국 GDP 성장률에 대한 데이터를 요청해보겠습니다. 당연히 테이블 형태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이 그래프를 복사하여 그래피로 옮겨주겠습니다. 기존의 디폴트 값으로 있는 테이블을 삭제하신 뒤 그대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이렇게 하나의 그래프가 차트가 완성됩니다. 타이틀에는 여러분이 선정하신 주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피가 가장 좋은 것 중 하나가 디자인의 다양성입니다. 차트의 디자인 카테고리를 보시면 차트 유형, 차트 지표의 색, 배경색, 차트 사이즈, 축설명, 테마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차트 유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바 형태의 차트부터 선으로 이어지는 차트, 곡선, 직선 선택 가능합니다. 파 형식으로 되어 있는 차트까지 그 형태가 다양합니다. 바의 색과 배경색도 다양합니다. 여러분이 그래피를 통해 전달하려는 보고서나 파일 양식의 컨셉이나 톤에 맞춰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차트의 자체 사이즈도 총 4가지나 있어 사용될 곳에 맞춰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테일은 각 X축 혹은 Y축과 같은 지표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가 입력한 테이블은 연도와 GDP 성장률이 됩니다. 이를 표시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테마 또한 이렇게 라이트 모드와 다크 모드 중 자유롭게 선택하여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X포트를 눌러 직접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PNG의 이미지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것은 직접 챗집이티를 사용해 테이블 형식으로 된 데이터를 복사해 작업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상단에 보시면 그래피 AI가 베타 버전이요. 보다 빠르게 차트와 인사이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구 되어있는데요. 클릭해보니 사인업을 요구하길래 간단하게 구글 계정과 연동해 진행했습니다. 진행하고 나니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즉 방금 제가 진행했던 챗집이티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단계를 아예 그래피에 내재시킨 것입니다. 챗집이티와 같은 AI 모델이 제가 입력한 프롬프트에 따라 차트를 생성해준다는 것입니다. 한국어를 인식할지 모르겠어서 아까 진행했던 주제 그대로 번역하여 입력해보겠습니다. 잠깐의 시간이 소요된 후 이렇게 바로 차트가 생성되었습니다. 기존에 제작했던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번거로운 단계가 한 단계 줄어든 셈입니다. 이와 더불어 제가 입력한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한 추천 프롬프트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즈디스 차트를 누르면 아까와 같이 다시 그래피 초기 인터페이스로 넘어오며 바로 수정 및 편집 작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어떠십니까? 데이터를 간편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시각화해주는 그래피 아주 매력적인 서비스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무언가 공개되고 혁신이 발견되고 하는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AI가 대세가 된 지금 저희도 이에 발맞춰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은 이전의 툴들을 학습하기보다 앞으로 나올 AI가 적용된 툴들을 학습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르게 우리의 생활을 향상시켜줄 도구에 대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평범한 사업가였습니다.